충남에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항생제 내성균 검사와 양성 건수가 각각 1115 16건과 1025건으로 검사와 양성 건수 모두 지난 2019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접촉이나 물품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감염될 경우 요로감염이나 혈류감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